공부가 지난번에 한다고 한 게 17호네요 17호 열심히 냈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를 할까요? 트레인 그렇지 트레인 그러면 AI가 무슨 소리를 했어요? 에이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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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얘는 뭘까요? 그레이 자, 이거 글자 이름 뭐예요? L 그러니까 L이니까 U 그러면 얘는 다 합쳐서 뭐가 되겠다? 플레이 플레이 그러면 AY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죠? A 그렇지, A 그러니까 AI도 A 되고 AY도 그렇지, 이거 외운 거예요 플레이 플레이 줄였어요? 네, 목장은 안 봤어요 목장은 못 했어요 목장은 못 했어요 바빴어요? 영어 수치에 뭔가 깜빡했어요 아, 모르겠어요? 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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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AY가 뭐 됐다 A G는 R은 R 그래서 여기서 합쳐서 뭐가 됐다? R 래인 그 다음에 얘는 래인 래인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래 얘는 래인 래인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스네일 그치 스네일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스네일 스네일 그 다음에 얘는 일 스네일 스네일 그 다음에 얘는 헤이 헤이 얘는 네일 어디 말고 네일 네일 이거 원래 손톱이란 뜻이야 메일 아트 알죠 네 자 얘는 뭘까요 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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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군맞은 건데 됐어요 예 네 emails 네 감사합니다.